맨 처음 인트로 시퀀스에서 나오는 물방울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짚신벌레입니다. 아마 생물 시간대에 암의 바람같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가장 유명한 단세포 동물이죠. 영화에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미생물의 세계에서 우주로 시점이 디졸브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가장 유명한 원생동물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초반 같은 곳에 번개가 친 교회 앞에 몰려드는 사람 중 엑스트라를 잘 보면 체닝 테이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와선 여러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을 맡는 그이지만 배우 이전엔 주로 모델로 활동했고 2005년에 코치 카터에서 단역으로 데뷔했으며 같은 해 이 영화에서도 단역으로 출연한 뒤 2006년부터 스텝업으로 배우로 발돋움 한 것을 생각하면 2005년이 그에게 도움 닫기라고 볼 수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주인공 톰 크루즈 그러니까 레이의 아내인 메리역을 두고 애초부터 미란다 오토를 염두에 뒀는데 섭외 전화를 했을 당시 그녀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라 출연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했지만 스필버그는 그게 오히려 더 좋다며 캐릭터 설정에 임신을 넣었죠. 분장을 통해서 더 배가 불러보이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그녀의 일상적이고 세련되지만 옅게 웃을 때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런 귀여운 표정 때문에 톰 크루즈와 대조를 의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는 원작 소설을 크게 각색해서 여러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영화의 오프닝 독백은 원작 소설의 첫 단락을 적당히 손본 것입니다. 예컨대 19세기가 21세기 등으로 영화에 맞춰서 바뀌었죠. 후반부 핵심 인물인 한란 오길비는 원작 소설에 나오는 세 캐릭터의 조합입니다. 주인공과 함께 폐허가 된 집안에 갇히는 부분은 목사 캐릭터에서 캐릭터의 주된 행동과 대사는 포병 캐릭터에서 끝으로 오길비라는 이름은 화자의 친구에서 이름을 빌려온 것이죠. 영화 초반 TV를 이리저리 돌리는 중에 열차 충돌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건 1952년작 지상 최대 쇼라는 영화죠. 이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살아 생전 처음 본 영화이자 그가 영화 감독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 큰 영감을 준 작품 중 하나로 꼽으며 그 중에서 이 열차 충돌 장면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후에 그가 제작자로 참여한 2011년작 슈퍼 에이트에 이를 오마주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사실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J.J. Abrams가 스필버그에 대한 오마주를 가득 담은 영화인데 그런 점에서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관심이 있다면 한 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놓치기 쉬운 복선이 몇 가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초반 레이첼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을 때 몸이 자연적으로 가시를 밀어낼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마치 복선처럼 작용해서 영화 후반부에 외계인들은 지구의 세균에 의해 그러니까 지구가 자연적으로 외계인들을 밀어냅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와 로비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인지 그들 각각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모자를 쓰고 있죠. 색이 대조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두 팀은 거의 100년의 역사가 넘는 스포츠 최대 라이벌 중 하나입니다. 단순 의상만으로 그들의 거리감과 대립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죠. 본작에서 아이들의 좁음으로 나오는 두 배우 진 베리와 앤 로빈슨은 우주전쟁의 1950년작의 두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입니다. 스펠버그는 커리어 초기 더 네임 오브 더 게임에서 진 베리와 함께 작업한 인연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우주전쟁을 찍을 때 과거 주인공이었던 그들을 조부모로 섭외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스펠버그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끝으로 본작이 진 베리의 커리어 마지막 영화입니다. 이건 가벼운 이스터에그 같은 건데 트라이포드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배경의 표지판을 잘 보면 벤 뷰런이라고 써있습니다. 실비와 벤 뷰런은 1950년작 영화 주인공의 이름이죠. 민가에 추락한 비행기 장면을 찍기 위해 제작진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보잉 747기를 구입한 다음 절단을 하고 세트장 주변에 파편을 흩뿌린 다음 이 비행기 주변에 완전 박살난 민가들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CG가 아닌 실제 비행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감독이 애초에 시각적으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원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진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백로 투어를 가면 베이츠 모텔 인근에 이 비행기 잔해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체들이 강에 떠내려오는 장면을 찍을 때 아역인 다코타 패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비슷한 체형의 대역 2명을 캐스팅해서 정신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게 코네티컷 강에서 촬영을 했고 당연히 사람 크기의 마네킹을 사용을 한 것인데 문제는 촬영을 마치고 마네킹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개의 마네킹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때문에 이때 강가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으면 마네킹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거쳐야 했다고 하죠. 외계인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만 영화 대사 중엔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작 소설에서 외계인은 화성인으로 서술이 되는데 1800년대 후반엔 그러니까 화성에 외계인이 있다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었어도 지금 와선 화성에 외계인이 산다 이런 게 현실성이 없어서 폐기되었겠죠. 제작 과정에서 트라이포드 레이저에 의해 팔다리가 잘리거나 화상을 입고 피부가 녹아내리는 장면도 찍었지만 PG-13 등급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은 모두 잘려져 나갔고 트라이포드한테 공격받은 피해자들은 그냥 1초 만에 산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라이포드의 디자인은 수중 생물의 형태 특히 해파리를 본다 디자인을 했고 그들의 흐물거리는 움직임도 물속에서 부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그런 컨셉을 지상 위에 구현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감독이 원했던 것은 트라이포드 안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외계인의 관객들이 관심을 덜 갖도록 의도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포드가 마치 땅 위에 걸어다니는 두 종류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구현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트라이포드 주변에 항상 새들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의 커리어 최초로 사전 시각화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만화 컷으로 미리 동선을 짜는 정통적인 스토리보드와 다르게 사전 시각화는 3D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실제 촬영할 샷을 좀 더 그럴싸하게 미리 구성하는 기술인데요. 이는 감독의 오랜 친구이자 영화 감독인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3 시스의 복수 촬영 현장에서 소개를 해줬으며 이를 통해 스필버그는 스타워즈3 작업을 담당한 ILM의 여러 전문가를 우주전쟁에 섭외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미지와의 조우를 찍을 땐 이런 기술이 없어서 배우들이 UFO의 모습을 상상하며 연기했는데 이걸 통해 배우들과 더 소통이 잘 되었고 작업에 수월하다고 코멘트를 하였죠. 촬영이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촬영지를 충분히 사전 답사한 뒤 사전 시각화를 거쳤기 때문에 영화 스케일에 비하면 짧은 7개월이란 촬영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대본을 쓴 인물은 데이비 코에비인데요. 주라기 공원, 칼리토, 미션 임파서블, 스파이더맨 등등 굵직한 경력을 갖고 있었고 우주전쟁에서도 스필버그는 대체로 대본의 설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정을 요구한 대표적인 설정 중에 하나는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온다 라는 것이었죠. 애초에 그런 영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우주선이 이미 오래전에 지구에 묻혀 있었다 로 바뀌었습니다. 스파이븐 스패버그가 캐치미 이프 유켄을 촬영하던 당시 톰 크루즈를 만나 조만간 영화 같이 찍자 라며 의기투합을 했고 그들의 의견이 맞춰진 작품은 바로 원작 소설과 53년작 영화가 있던 우주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대본 GP를 요청한 인물은 제이제이 에이브럼스였는데요. 근데 그는 당시 미드 로스트의 파일럿 그러니까 드라마가 정식 런칭하기 전 가능성을 점치기 위한 1회성 베타 테스트 같은 에피소드의 작업을 하고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 섭외된 인물이 데이비 코에비죠. 원래 스패버그와 톰 크루즈는 2006년쯤에 촬영을 하고 2007년쯤에 개봉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래서 스패버그는 사실 윈헨을 찍고 나서 우주전쟁을 찍으려고 했지만 톰 크루즈가 데이비 코에비의 각본을 읽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내가 미션 임파서블 3 제작을 미룰 테니까 윈헨도 미루고 우주전쟁을 먼저 찍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스패버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결과 윈헨을 준비하던 스패버그 사단도 단체로 우주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게 스패버그 사단이 함께한 아홉 번째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좀 프로젝트 일정을 바꿔서 그런지 스케줄이 좀 꼬여서 본 촬영이 시작하고 7달 뒤에 개봉일이 픽스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CGI 작업이 필요한 큰 장면들을 먼저 몰아서 다 찍은 다음 나머지 촬영을 진행해 5달 만에 본 촬영을 마쳤죠. 당시 스패버그의 장편 상업 영화 중 최단 공정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화 중간 레이가 차를 타고 도망가며 외계인이 거대한 다리를 무너뜨리는 장면은 촬영이 시작되고 4주 만에 아예 최종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왜냐면 배급사인 파라마운트사가 이 장면을 슈퍼볼 광고에 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근데 스패버그는 크게 불만이 없었는지 원래 주유소만 파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 장면에서 뒤에 다리도 파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리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작업 기간이 빠듯해서 음악감독 존 윌리엄스는 영화의 절반만 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패버그가 숱하게 여러 영화를 함께 했지만 영화 전 분량을 보지 않고 작업하는 것은 이 우주전쟁이 처음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이 영화를 개봉시키고 6개월 뒤엔 위넨이 개봉하기로 일정이 픽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패버그는 우주전쟁을 개봉시키자마자 위넨을 찍으러 갔고 뭘 어떻게 한 건지 163분 길에 영화를 반년 만에 완성시키고 거기에 더해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해 오스카 5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기도 했고 뭐 이 영화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 비평계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스패버그의 명작으로 평가받으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비하인드를 정리하고 나니 뭔가 스패버그의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네요.